안녕하세요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떼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이입니다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사연을 받고 있는데요 한 통의 메일이 왔어 한 통이 왔는데 이런 메일이 왔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나들이가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언니들은 어떻게 코로나19를 대처하면서 방콕을 하고 있는지 그 노하우를 공개해달라 이렇게 날 좋은데 뛰쳐나가고 싶잖아요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방콕 노하우를 공개해 주세요 요즘에 나오는 얘기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진정한 집순위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는데 저는 반경활동이 집 직장밖에 없기 때문에 아 원래도? 집하고도 직장에도 가까워서 그 루트대로 동네에서만 있어가지고 저는 코로나가 있어도 그냥 지금 내가 원래 있던 곳에 머무는 사람이 좀 많아졌다 예전에 다 나가셨는데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지내는 것 같고 동네 천이 있어가지고 아예 근데 코로나 때 집에만 있는 건 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접촉하지만 않으면 되니까 요즘 날씨도 좋고 하니까 동네 산책 정도는 마스크 끼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꽃사진을 그렇게 찍으더니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그렇게 꽃이 피면 이게 질 것도 알면서 꽃 피는 그 찬란함을 너희들이 알까? 피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공감해요 공감합니다 제가 너무 예쁜 꽃이 있어가지고 한번 찍어서 프로필을 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다 야 우리 엄마인 줄 알았잖아 우리 엄마 친구들이 카톡방인 줄 알았어 이제 꽃사를 꽃으로 하면 이제 나이가 들었다 아우 근데 되게 공감이 되는 시기인 것 같고 네 도희님은 어떻게 방콕을 네 저는 뭐 넷플릭스와 드라마 세계에 빠져서 요즘 어떤 거에 꽃이셨어요? 킹덤 다 보셨죠 킹덤 벗고 부부의 세계 말씀하신 슬기로운 이사생활 다들 몇 회씩 돌려보면서 얘기하고 있고 지금쯤이면 이제 꽃 핑계대면서 친구들 만난 약속을 막 잡았을 텐데 요즘에는 전화로 드라마 얘기로 전화로 한 시간씩 수다를 떨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넷플릭스가 주는 재미가 아주 큰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넷플릭스나 왓챠가 없었으면 어떻게 유튜브가 없었으면 어떻게 지금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한데 네 하지만 우리가 팟캐스트 팟캐스트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팟캐스트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해요 아 그렇죠 집에 계시는 언니들에게 저희가 또 심심치 않은 수다를 선물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리스 레싱의 다섯째 아이라는 책으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이 책은 도리스 레싱의 다섯 번째 장편 소설이에요 도리스 레싱은 영국의 소설가인데 영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기도 하죠 1950년에 첫 소설인 플립을 노래한다를 발표하면서 작가로 데뷔를 했고요 2007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아주 멋진 언니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다른 작품들을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전작들이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언니들은 좀 어떻게 책을 읽으셨나요 저는 사실 이거를 권유받고 사긴 했는데 읽기 전까지 먼저 손이 막 가는 책은 아니더라고요 한 번에 진지할 것 같고 또 아이에 대한 가족의 모성에 대한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한참 미루다가 정말 파쾌하기 직전에 오전에 읽기 시작했는데 그날 하루 만에 다 읽었고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어요 생각 혹시 어떤 책일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좀 심각하고 진지하고 뭐랄까 그냥 별로 관심이 없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초반에는 약간 공포소설 같은 느낌도 좀 들었어요 되게 불안을 불안불안하면서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뒤가 되게 궁금해지고 그래서 하루 만에 다 읽었던 것 같은데 이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벤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 존재감이 워낙 커가지고 정말 추리소설? 공포소설처럼 제가 신나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도미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저는 대학교 들어가면서 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북클럽도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나 봐요 그래서 대학 때 같은 거 친구들이랑 독서 임하겠다고 모여가지고 1년도 못했고 10권도 안 읽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중에 이 다섯 자기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이면 정말 오래전인데 얼마 안 됐잖아요 그쵸 얼마 안 됐죠? 깜짝할 시간 정도? 그 정도 지났는데 그때도 어쨌거나 브리스 래싱 다섯 자이 이게 뭔가 전집에 들어 있었으니까 저희가 골랐을 거잖아요 유명한 책이었던 것 같고 막연한 인상은 내가 읽었던 책인데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서 뭐가 이렇게 뛰어난 문학 작품이라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라는 이미지가 저한테 남아있었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이제 같이 읽을 책으로 선정됐다는 얘기를 듣고 정독을 했는데 내가 정말 많이 바뀌었나? 시각이 많이 달라졌나? 예전에는 정말 그냥 무난한 얘기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오래 썼지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나도 무난하지 않았고 아 되게 섬세하다 생각해 볼 만한 얘기다 되게 마음이 많이 다가온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언제 어느 시기에 보느냐에 따라서 와닿는 게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다섯째 아이라는 책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좀 나눌 이야기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책을 아직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 혹은 읽어본 데 좀 오래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줄거리를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 책은 1960년대 영국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 시대는 기존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치관이 좀 해체되는 시기 그래서 좀 자유연애라든가 좀 자유로운 그런 어떤 성문화가 좀 만연하던 시기예요 그 시기에 헤리업과 데이비드라는 두 주인공이 서로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 두 주인공의 특징은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어떤 가족관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인물들인 거예요 그래서 첫눈에 서로를 알아보고 호감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일사천리로 결혼을 결정을 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게 크고 넓고 마당이 있는 집에서 되도록 아주 많은 자녀를 낳아서 화목하게 잘 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섯 아이를 낳게 되는데 다섯 번째 아이의 벤이 격세 유전한 아이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상의 변화를 아주 간결하고 긴박하게 풀어내고 있는 소설입니다 캐릭터를 설명하는 방식도 좀 저는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해리엇이 자신 처녀라는 사실을 친구들이 알면 아직도 너 처녀야? 미처니라는 말을 할 게 뻔할 거라고 상상하는 장면이라든가 그러면서 자신의 순결을 올바른 사람에게 사려깊게 줄 예쁜 종이로 여러 글 표정한 선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구나 하는 것들이 금세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언니들은 혹시 해리엇과 데이빗 두 캐릭터를 어떻게 도입부를 읽으면서 파악을 하셨나요? 사실 그렇게 나중에 전체적으로 읽었을 때는 베네디안 캐릭터가 굉장히 강렬해가지고 초반에 해리엇하고 데이비드 둘의 캐릭터를 분류해서 생각해보긴 어려웠는데 결혼하기 전에 가까이 캐릭터를 그냥 좀 그래도 가족에 대한 설명도 다 들어있고 있지만 다 읽었을 때는 깝깝하다 이상적인 가족의 신화에 매달리는 사실 순수한 남과 여가 만나서 뭔가 행복을 화목한 가정이라는 어떤 꿈을 이루고 싶었지만 그걸 왜 이렇게 매달리게 될까라는 의구심도 같이 있으면서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 안타깝다 근데 좀 가족에 이렇게 매달리는 거에 대한 전반적으로 깝깝한 이미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데이빗과 해리엇에 대해서? 도희님은 어떻게? 저는 이 두 사람이 어땠는지 가족의 배경이라든지 설명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막 사건으로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판단할 정도로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이 둘이 직장 파티에서 만나고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작가가 동시에 똑같은 시간에 서로에게 끌린다 이 부분은 되게 저도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약간 자기 스스로를 괴팍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웃으시죠 그리고 이 사회에서 자기가 그렇다고도 느끼고 모든 사람도 다 그렇게 느끼는 걸 견디면서 살고 있는 남녀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느끼는 그런 정서적인 유대감 이런 게 안 깨졌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독자 입장에서 제가 그런 부분은 앞부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결혼 생활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 괴팍한 사람들이 어쨌든 본인의 짝을 만났으니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대가족 꾸려서 잘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네 사실 네 해리엇은 좀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것 같이 그려지죠 하지만 돈이 많거나 부유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래로 동생이 둘이 있고 네 무질적으로는 그렇게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큰 굴곡 없이 자란 것처럼 보이고 반대로 데이빗의 부모는 어릴 때 이혼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자 재혼을 한 상태죠 두 집안을 좀 오가면서 자란 그런 인물이고 그런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것은 데이빗 같은 경우에는 친부보다는 개부인 이름이 프레더릭 버크라는 프레더릭 버크라는 역사학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개부를 더 따라요 그 개부 자체는 굉장히 검소하고 꾸밈 없는 그런 사람이고 반대로 아버지는 돈을 잘 버는 것 같죠 부유하고 선박을 건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분을 축적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개모 역시 좀 비슷한 그런 캐릭터의 사람을 만나서 두 사람이 재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크게 호감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빗은 약간 개부처럼 살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을 좀 풍기죠 그런데 누이 동생인 데보라는 데이빗하고는 정반대로 약간 부유한 아버지의 삶을 좀 더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캐릭터로 등장을 하고 전반적인 가계도는 그렇게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이제 함께 살 집을 구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급진전을 하게 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이 추구한 행복의 가치가 약간 함께 많은 아이들을 낳아서 살 수 있는 기를 수 있는 큰 집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빗의 직장이 있는 런던에서도 다소 떨어진 외곽의 집을 찾게 되고 두 사람이 마음에 들어하는 거대한 여기서 표현하는 게 거대한 빅토리아 풍의 집을 보고 첫눈에 단번에 이걸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죠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구입하기 힘든 집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고민하지 않고 단번에 집을 사요 여기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왜 이 책 속에서 데이빗과 헤리엇을 꼭 큰 집과 많은 아이들이 꼭 행복의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느냐는 거죠?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앞에 부분을 좀 다시 가서 읽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데 짐작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주변의 사람들이 60년대에 남녀 간에 어필을 하면서 하는 게 별로 와닿지도 않고 저게 중요해 보이지도 않고 진정한 것은 순결하게 하다가 정말 가족에 대한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뭐 이런 것까지는 좀 이해가 되지만 어떤 욕구로 저렇게 가족과 다산에 매달리게 됐을까는 그 윗세대가 보기에도 좀 고리타분한 생각이었던 거잖아요 둘이 어떻게 이렇게 짝짝이 만나서 아까 말한 대로 그 시대에 찾기 어려운 괴팍한 사고 이렇게 성격들을 만나서 그게 만나니까 더 시너지 효과가 확 일어나서 너무 거대한 꿈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냥 지난 시간하고 반대로 연애의 환타지를 갖는 거랑 비슷하게 가족에 대한 환타지를 갖는 것도 이렇게 힘들 수 있다 환타지였다고만 봅니다 막연한 환타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저도 동감해요 저는 가족이라는 관념 어떤 행복한 가정을 이뤄야 된다는 그런 어떤 관념 자체가 상당히 비이성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본인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야 너네 지금 경제 상황에는 그렇게 큰 집 안 돼 애도 안 돼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자기 상황이 되면은 사실 그 비슷한 결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또 이제 신입사인데 강남에 아파트를 해달라고 엄마 아빠한테 내가 존경하지 않는 존경하는 계부 존경한다고 하면서 결국에 자기 아빠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흔하게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그런 거를 좀 더 극대화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설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집에 대한 부분은 약간 물론 이제 아이를 가는 거는 그렇고 집에 대한 부분은 데이빗이라는 캐릭터가 옥스포드에 있는 그 계부의 집에서 지낼 때 자기 방 아 맞아 그거에 대한 설명은 좀 더 있어요 맞아요 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 아이에게는 각자의 자기 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집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자신의 이루지 못한 욕구를 자식을 통해 하려는 자식이 방을 가져야 행복할지 사실 그건 굉장히 비상적인 문제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 세대에도 내가 아이들을 낳아서 우리 윗세대는 사실 사랑스러운 가족을 하기가 어려운 전쟁 세대도 있었으니까 그걸 꿈꾸고 아이한테는 내 아이한테는 침대를 사줘야지 피아노를 사줘서 피아니스트가 되게 만들어야지 하는 그런 비슷한 게 아닐까 그런 측면이 확실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여기서 이제 자녀를 또 낳아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도 왜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키워야 되지? 라는 것에서 두 사람의 생각이 사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는 분위기가 또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왜 그렇게 아이에 집착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이 페리엇 같은 경우에는 왜 여자는 이래야 돼 라는 생각 근데 여자는 되게 행복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 아이를 많이 낳아서 그 아이를 잘 키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라는 막연한 어떤 약간 그런 이상이 있었던 것 같고 데이빗은 부모가 이혼을 했잖아요 이혼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자아 실현하는데 좀 더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아이를 돌보는데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 환경에서 데이빗이 자랐기 때문에 저는 자기는 충분히 아이를 많이 낳아도 어머니와는 다르게 잘 키울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좀 다산에 대한 욕심을 가졌나? 쉽게 본 거죠 그렇죠 아이를 낳는 것과 가족을 이루어서 맞아요 그리고 나서 또 공교롭게도 집을 산 날 바로 임신을 해요 근데 사실 맞벌이를 하지 않고서는 빚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해리엇은 또 사실은 알잖아요 어렴풋이 이날 나는 이제 이 집에 대출금을 갚으려면 적어도 2년 정도는 맞벌이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 계획은 그 뒤로 미루어야 되고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데 데이빗이 굉장히 그날 충동적으로 해리엇을 품잖아요 그러면서도 약간 찜찜해하죠 해리엇은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약간 저는 데이빗과 해리엇에 대한 캐릭터를 조금 더 고민을 해봤던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왜 해리엇이 데이빗을 제대로 본 걸까 정말 둘이 잘 어울리는 커플은 맞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이 연상이 되는데 그 집을 사는 날 그렇게 아이를 갖게 되는 그 과정 과정들 언니를 보면서 좀 답답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그래서 저는 이게 공포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혹시 푸른 시험이 아닐까 일을 예측할 수 없이 생각 없이 일단 그 집이 자기 소유가 됐다는 그거에 해서 그런 의미에서는 좀 공포로 다가왔어요 저는 그냥 해리엇이나 남편 데이빗이나 나쁜 의도는 하나도 없잖아요 다 행복해지고 싶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내 경험이 이랬으니까 내 애한테는 방을 만들어주고 싶고 뭐도 가르쳐주고 싶고 그런 좋은 마음을 품고 노력도 많이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순서가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어도 나중에는 그 목적 큰 집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목적 때문에 사실은 많은 걸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렇게 어떻게 해서 처음에 목표에서 어긋나가는가를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느꼈고 아이를 낳는 아이를 가지는 그런 결정도 사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은 목적은 좋지만 사실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서부터 이미 어긋나는 거죠 근데 자기만 희생한다고 안 되는 거 얘네들도 다 알고 있어 부모한테 손을 벌리기 시작하잖아요 사실 아까 구금살 없이 자랐다고 하지만 도로씨가 그 해리엇의 엄마가 얼마나 많이 희생하면서 딸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온 건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많이 없는 딸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을 저지르면서도 비빌 언덕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그게 그 다음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어져요 이건 한 번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내에서 사실 이 사람들 둘이 새로 꾸린 가정 내에서 나오는 것도 가족이지만 각자 속해 있는 부모님들과의 관계에서도 계속 희생을 요구하잖아요 그게 정말 가족 구성원의 행복을 위한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그 대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결국 그 큰 집과 아이를 키우는 모든 일을 도로씨 그러니까 해리엇의 어머니에게 맡기게 돼요 그 도로씨는 심지어 이 해리엇만이 아니라 그 해리엇의 동생인 사라와 안젤라의 집안까지도 모두 다 감당을 해내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시대에 한국 어머니보다 그렇죠 아 연극도 다르지 않았구나 뭐 이런 생각 하면서 보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 책에 나오는 성인 중에 제대로 자기 앞가림을 하는 성인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없어 보여요 그렇게 봤고 또 이제 이 현실 육아라는 도로씨는 그래서 가족 계획에 대해서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주죠 아이를 많이 낳지 말아라 그거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다 하지만 해리엇은 해리엇과 데이빗은 정말 다른 선택을 합니다 6년 사이에 아이를 넷을 가지죠 6년 사이에 아이 넷을 갖고 넷째 아이가 태어난 해에 또 다섯째 아이를 네 갖게 되는 거죠 결국 두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아주 관념적인 행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집을 사고 무리하게 아이를 낳고 결국 그 모든 뒷수습은 자신들의 부모에게로 떠넘기게 되잖아요 저는 여기서 왜 작가는 해리엇과 데이빗 또 그 주변 인물들을 그렇게 좀 미숙한 어른으로 그려야 했을까 왜 그렇게 그려냈을까 에 대한 좀 궁금증이 좀 들렀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보기에는 관념적인 행복이야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 둘은 정말 살아있는 실제한 엄청난 행복을 느끼잖아요 이 둘이 그런 얘기하는 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얼굴을 맞대고 누워있으면 때로는 그들의 가슴 속 대문이 활짝 열리면서 아직도 자신들을 놀라게 할 만큼 엄청나게 강렬한 안도감과 감사의 정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느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앞부분에 애를 하나씩 낳으면서도 진짜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지은 큰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을 보면서도 되게 만족하고 너무 진짜 살아있는 생세한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좀 이기적으로 부모한테 기대긴 했지만 본인이 실체적으로 딱 손에 쥘 수 있는 행복을 가장 빠르게 손에 쥐는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선택을 사실 20대 30대를 살아오는 우리도 많이 하지 않아요 저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선택을 같은 혹시 생각 근데 왜 이렇게 성숙하지 않게 그렸을까 했을 때 실제에서 성숙한 어른이 있나 이렇게 주면 제 주변에서도 뭐 그럭저럭 문의로는 뭐 밴드나 카카오페이지나 인스타나 가족을 꾸려서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다 너무 미숙하고 그 안에 뭐가 있어서 특별하게 유난히 미숙하다기보다는 그냥 꿈이 원대했다 그리고 파티를 집구하는데 애까지 낳는데 거기다까지 파티를 계속 초대해서 채우잖아요 심지어 돈도 모두 자기들이 부담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자기 둘만의 가정뿐만 아니라 자기 원가족에 있었던 가정까지도 회복하게 뭔가 복구하고 싶은 욕구도 되게 강렬했나 그리고 되게 바르고 도덕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굉장히 옳고 괜찮은 마인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받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자기들이 옳다는 생각에 갇혀있는 부정적인 마음이라던가 예를 들면 바람을 핀다던가 이런 허투른 마음을 아예 용납하지 않고 스스로 거기에 좀 많이 갇혀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말고도 이런 행복한 가정에 몰려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되게 불행한 여자아이 얘기하잖아요 에이미 브리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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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면서 가족이라는 이 기적에 집착하며 여름 내내 거기에 있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명만 정말 특이해서 여기에 집착한다기 보다는 누구나 가족 이런 거 사실 꿈꾸잖아요 되게 아름답고 정원이 있는 그렇죠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있으면 난 속하고 싶지 사실 내가 얼마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단순히 몇 명을 비난하기보다는 모두가 꿈꾸는 어떤 가정의 모습 중에 이런 게 있다는 건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싶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는 거죠 현실에 누가 희생하는지를 사실 이 사람들 되게 간과한 거죠 맞아요 거기에서 도로시와 제임스가 굉장히 힘을 보태주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여기서 네 번째 아이에서 끝났다고 하면 다섯째 아이라는 제목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넷째 폴이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헤리옷이 다섯째 아이를 임신을 해요 근데 헤리옷도 이 반복되는 임신을 조금씩 지쳐가는 그런 느낌 저 중간중간에 그런 약간 헤리옷이 어 이게 맞는 생각일까 하면서 왜 아 당장 아이를 임신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아이가 들어서서 약간 당황해하는 그런 기색이라던가 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행복이 맞나라는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네 번째 아이를 가졌을 때와는 다르게 배도 정말 크게 부풀어오르고 입도 너무 심하고 식탐도 식탐도 엄청나죠 그러면서 그런 고통스러운 임신 기간을 거쳐가지고 산딸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한 달 일찍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그게 5키로에 가까운 덩치 큰 뭐 아이 같지 않은 뱀이라는 그런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헤리옷이 이런 외계인 같은 아이를 환영하는 어머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고 반문하는 장면도 나와요 병원을 찾아도 이 아이는 그냥 그저 조금 크고 활동적인 아이라는 대답만 하고 본인은 되게 아이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다고 얘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약간 모성을 조금 부정당하는 느낌 진짜 어려운 게 이렇게 남녀 부부 사이든 고부 사이든 이런 관계는 얼마든지 상대방을 탓하거나 그 사람이 잘못되거나 부정할 수가 있는데 내가 난 자식은 절대 미워하면 안 되거나 이상하게 보면 안 된다는 너무 강한 것 같아서 실제로 이런 일이 내 주변에 있으면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야 그래도 이쁘고 개성적 개성이 있어 하거나 아니면 귀여워 귀여워로 씩씩해 하거나 좀 아예 진짜 얘가 얘가 뭘 했다고 그냥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얘한테 뭔가를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얘가 봐도 에너지가 너무 강렬하고 좀 사람을 소진시키는 부분도 있고 같이 있기 힘들다 얘는 좀 좀 정상보다 좀 멀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할 것 같긴 해요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지 않았을 것 하지만 엄마가 사실 그 기분을 제일 자기가 낫고 자기가 키워봤으니까 아는 거죠 얘는 내가 안나 보내도 아니야 4명 4명을 내가 경험해봤을 때 이 느낌은 달라라는 게 너무 확실한데 이게 너무 많이 아이를 낳아서 지쳐서 그래 너가 좀 힘들어서 그래 이러면 이거야말로 가스라이팅이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도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기간도 상당히 자세하게 묘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작가가 설정이 그런 거니까 저는 사실 태어나고 나서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쪽인데 애가 태어날 때부터 괴물이다 이런 설정은 사실 실제로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미 임신을 했을 때부터 헤리우스는 이제까지 4명을 낳았을 때도 괜찮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울기 시작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도 그때부터 굉장히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해요 남편은 항상 4명을 키우면서도 힘들면서도 서로 의지하고 행복해하던 사람들인데 계약을 깼다 와이프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잖아요 우리가 결혼생활에서 서로 나누어야 될 역할 중에 네가 우는 걸 받아주는 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느끼잖아요 그리고 헤리우도 아직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엄마 남편 기존에 4명의 아이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멀어진다는 걸 느끼고 혼자 된다는 기분을 계속해서 느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태어나고 나서는 정말 더 철저하게 내가 혼자다 이 아이와에 대해서는 그렇게 느끼는 과정들을 보여주는데 이게 제가 안 해본 경험이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인생에서 이런 경험을 내가 제일 중요하고 생각했던 가정 내에서 겪게 된다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냥 막 괴물 같은 애가 딱 태어나서 얘를 어떻게 하지 이런 것보다 일단은 모든 기존의 관계에서 내가 이 한 아이로 인해서 다 떨어져 나온다는 그런 경험 여기서부터 일단 작가가 시작하고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더 네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 괴물 같은 아이 벤이 누가 봐도 진짜 괴물처럼 성장을 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형제들 중에 유일하게 벤에게 관심을 가졌던 폴이 그 벤의 침대에 창살로 손을 넣었다가 막 손이 꺾이는 그래서 부러지는 사고로 당하잖아요 그 뒤로 이제 그 형제들이 다 벤에게 공포심을 갖게 되고 헤리어 집을 방문했던 그 지인의 강아지가 부엌 바닥에 목이 졸려서 죽어있는 채로 발견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몇 달 뒤에 그 집을 드나들던 길고양이 그 길고양이가 똑같은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죠 누가 봐도 이거는 벤이 한 짓인 거죠 그래서 벤으로 인해서 이제 가족이 파괴당한다고 느끼고 있던 시기에 데이빗과 데이빗의 어머니인 몰리가 벤을 요양원으로 보내자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를 하던 헤리엇도 다른 내 아이를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는 벤만 사라지면 사실 가족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에 결국 수락을 하고 요양원으로 보낼 수 있는데 다른 식구들은 그냥 너무 행복한 거야 그냥 평온해 평온한데 헤리엇만 죄의식과 공포감으로 잠을 못 이루고 아 벤을 다시 찾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요양원으로 향하잖아요 그 요양원에서 본 광경들도 사실 되게 끔찍해요 벤을 결국엔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모두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저는 이 대목에서도 그 헤리엇의 선택이 과연 뭐 합당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판단들을 하세요 합당하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내가 헤리엇이었으면 일단 그 상태였으면 저도 데리고는 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아무도 벤을 인간적으로 존중해 주지 않고 나도 얘 위험성은 알지만 벤과 내가 혼자 세상에서 완전 외면돼서 떨어지더라도 벤을 완전 버리지는 못할 것 같아서 합당해서 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벤을 맡을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제가 벤을 데리고 올 것 같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벤이 어쨌든 벤의 존재로 인해서 모두가 이렇게 고통받는 거를 벤을 완전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이 벤보다는 그러니까 저 약간 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가 되거나 이런 것도 좀 그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해봤는데 물론 힘들긴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얘를 생각하지 않아서 얘를 선택한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전 안 데려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마음에서요? 궁금해요 얘기를 듣고 싶네요 근데 그 상황에 내가 되면 어떻게 내가 느끼는가가 제일 중요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마 행동을 하겠죠 근데 그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느낄 때는 저는 부모는 정말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한 인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됐을 때 부모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한 아이도 되게 중요하지만 나머지 네 명 아이에 대한 책임감을 생각하면 난 되게 마음 아픈 선택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벤이 그냥 장애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게 아니라 폭력 성향을 띄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 상태로 몸이 더 자라지 않고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크잖아요 나는 결국에 이 사람을 통제를 못할 거잖아요 나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 난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럼 마음 아프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해야 되잖아요 뭐 그런 능력 안에서만 선택하는 여자가 아니니까 5년 동안 내 아이를 낳고 집을 크게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었어도 저는 데려올 거긴 한데 말 그대로 데려와서도 이런 염려가 분명히 있고 책임을 못 칠 거라는데 너무 극단적인 선택의 상황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데려왔어도 저는 제 네 아이가 완전히 분리시켜서 얘들한테 위험이 가하지 않게 얘만 데리고 따로 내가 나와 살거나 남편하고 완전 주말 부부가 되든 그렇게 하는 게 거의 최상인데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여자인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엄마가 제일 필요한 순간에 나머지 네 명의 애 엄마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려지죠 그리고 책의 후반부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그려지죠 물론 그건 되게 나쁘다고 생각해요 난 여기서 이런 모든 힘든 결정을 해리엇이 혼자 맡아야 된다는 건 정말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건 진짜 너무 그것 때문에도 오는 고통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그리고 사실은 이 네 명의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도 애들이 각자 그냥 난 우리 집이 너무 싫어서 할아버지 나 장학금 좀 주세요 그래서 얘는 이리로 가고 외할머니 장학금 좀 주세요 그래서 얼루 가고 이렇게 가는 건 되게 나쁘지만 사실 부모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을 해보자 얘는 부모님한테 부탁드려서 이거랑 또 되게 다르잖아요 문제 자체가 그렇게 풀어나가는 거라면 똑같이 떨어져서 지낸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해리엇이 큰 집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얘가 몇 살 이상 되면 진짜 포기하자라든지 어디를 보내자라든지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책임지지 못할 선택을 그냥 하는 게 좀 근데 저는 감정이입을 너무 했나 봐요 근데 만약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벤을 데려다 놓은 다음에 나머지 네 명 중에 일단 안심도 하지만 우리도 갖다 버릴 거냐고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는데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얘를 버린다는 건 얘네 넷도 사실 얘네 넷은 벤처럼 될 가능성이 거의 0%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거나 정말 내가 살인자로 누면 가해자가 되면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다 근데 그것만큼 더 큰 공포는 없다고 생각해서 근데 부모는 이게 정말 진짜 힘든 건데 어떤 선택을 해도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게 정말 끔찍한 일이네요 근데 그냥 정말 내가 해리옷의 입장이었다면 그냥 내가 얘네 넷도 낫지 않아 나는 하지만 낫고 벤도 이런 상황까지 해갖고 내 자식이 그냥 근데 제일 좋은 상황은 조금 그래도 잘 관리되는 요양소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보고 안전하게 납두는 게 정말 최상이지만 그 시대에 얘를 말은 요양원이지만 요양원이 아닌 정말 얘를 죽이는 곳에 갖다 놓고 내가 눈으로 확인했다면 안 내려올 수가 없는 확실히 모성이라는 거를 저는 여기서 만약에 그냥 저도 제가 아직은 모성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제 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섯 사람의 행복을 더 크게 보지 이 한 아이의 행복을 더 크게 보진 않게 되거든요 근데 엄마의 입장이라면 그리고 내 아이가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 광경을 지켜봤을 때는 아무 생각도 못할 것 같다 그냥 데리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의 개념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대목을 보면서는 또 재미있는 거는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와서 존이라는 그 집에 정원을 가꾸는 일용직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그런 존이라는 아웃사이더에 가까운 인물에게 유독 의지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존에 물 위에 끼어서 일상을 보내는데 그게 어떤 때보다도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존의 무리들은 벤을 난쟁이, 호빈, 무슨 멍청이, 그램린 이렇게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 위에 끼웠을 때가 가장 어떤 안정적으로 보이고 잘 동화되는 것 같은 어째서 다른 누구와도 섞일 수 없었던 벤이 이 존의 무리들과는 섞일 수 있었을까 그 지점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별 생각이 없어 저는 이 작가가 이걸 어떻게 꼈을까 그러니까 벤의 인간성을 좀 살려주고 싶었나? 갑자기 나오죠 그러니까 벤이 아예 관계를 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그리고 거기서 어울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벤이 누군가한테 호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좀 한 거라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엄마한테도 보여주지 않은 그냥 벤을 완전 악으로 만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다섯째 아이, 제목도 다섯째 아이잖아요 왜 다섯째 아일까? 넷째가 괜찮고 다섯째가 짜잔 이렇다기보다는 진짜 그냥 상징인 것 같고 우리가 가족에서 자식을, 애가 태어났을 때 느낌이라는 거는 마치 이런 괴물이 갑자기 나오는 것처럼 내가 기존에 예상하던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이 엄마 사랑해하는 되게 이쁜 딸 이런 거 생각하는 거랑 진짜 괴물같은 애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묘사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아마 어울리는 이런 무리들도 애가 학교 갔는데 어느 날 깡패같은 애들 하면 어울리고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아싸 아싸들이랑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장치가 세심했던 게 예를 들어서 장애아이로 내가 이해할까 하다가 또 사촌 중에 장애아이가 실제 다윤증후군이 나오잖아요 그 친구는 오히려 그 친구가 더 사랑스럽게 보일 정도로 주변에서 뭔가 관심을 더 주고 벤은 그것조차의 관심조차 못 얻는 그냥 존도 사실 얘가 돈을 주니까 얘랑 어울린 거지 얘한테 애정을 주는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한편으로는 좀 안심이 되는 그래도 얘가 낄 때가 하나는 있나 보다 대접은 못 받아도 궁금하기는 해요 왜 존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해가지고 벤에게도 살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준 것 같은 저도 라떼님이랑 좀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그 벤에게도 감정이 있고 어울릴 수 있는 무리가 있고 그런데 그 무리들은 대체로 아싸야 근데 그 아싸 중에 아싸 아싸인 거지 그 무리들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를 좀 잡고 싶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벤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아이였을까 헤리옷은 계속 걱정을 하잖아요 벤이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약간 일탈들은 있긴 하지만 자기의 무리를 만들어요 자기의 무리를 만들고 헤리옷이 볼 때에는 그 무리들은 벤을 추종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과연 헤리옷과 데이빗이 보는 벤과 아싸들이 보는 아싸들이 보는 벤은 또 다른 상대에 따라서 벤은 다른 캐릭터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과연 벤은 도대체 어떤 아이였을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봤던 것 같거든요 그냥 아기는 없고 말 그대로 에너지가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가 자기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근데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때 좀 오버허에서 말했을 것 같지만 요즘 세대 ADHD 그런 뭐랄까 그 병명을 얻은 친구들도 많은데 뭐 여기서는 좀 더 세게 표현했는데 약간 주의산만하고 충동 조절하기 어려운 친구로 구분이 돼서 하지만 학교는 일반 학교는 다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친구들을 한번 접할 게 있어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면 수업 시간에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할지 좀 심한 경우에는 자리에 앉아있지 못해요 10분 지나면 무조건 일어나서 교실을 걸어다녀야지 얘네들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조금 그런 에너지 레벨을 낮춰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했는데 방학 때가 되면은 안쓰러우니까 약을 안 먹는데 약을 안 먹을 때 기분이 어떠냐 물어보면 진짜 내가 된 것 같아요 뭔가 약을 먹으면 내가 조정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교실에 앉아있고 60분 수업을 듣는 사람은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지만 야생에 풀어놓으면 사실 밴도 그냥 돼지, 멧돼지 잡고 그러니까 사회에 적응적이지 못한 사람인 거는 맞아 하지만 그냥 별 아기가 없는 그냥 유전자적으로 기질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래서 많이 바닥색이 있어야 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었을까 짐작은 해봐요 가족이라는 게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가족인 건데 그런 가족 내에서 나 혼자 괴물인 것 같은 애가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랜덤이니까 되게 행복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만 앞에 네 명과 부모가 너무 잘 어울리는 상태에서 나 혼자 너무 완벽해 나는 너무 화가 나있고 뭘 다 죽이고 싶고 이런 욕망에 쌓이는 존재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가정 인간과의 관계에서 태어날 때부터 괴물 이거는 저는 받아들여야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선은 그냥 여기서 잘 스무스하게 표현되긴 했지만 네 명의 아이까지 정상적으로 키워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부자연스러운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섯째 아이를 이렇게 괴물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무슨 병이 있다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괴물 이거는 납득이 안 돼요 사실 잘 그리고 또 후반부에 가면 벤이 왜 자기가 이룬 무리들과 함께 집을 떠났다 돌아왔다 떠났다 돌아왔다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황자처럼 생활을 하는데 그 런던 북부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한켠에서 야유하고 있는 모습이 TV에 잡히기도 해요 뭐 약탈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죠 그렇죠 확신을 하죠 거의 네 그래서 이제 해리엇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회상에 잠기잖아요 이 집을 처음 샀을 때의 풍경부터 살림을 하나씩 드리고 아이를 낳고 생활하던 공간들을 이제 돌아보고 나이가 든 이후에 자신과 데이빗의 모습까지 상상을 하는데 그리고 벤을 또 생각을 하죠 이렇게 벤과 같은 특별한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결국 그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할 수 있는 게 이런 폭력과 일탈밖에 없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벤과 같은 아이들의 미래를 상상을 하게 되는데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결국 이거고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 그렇게 달려왔나? 그 생각도 들긴 했어요 작가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결국 무엇이었을까? 사실 저는 제가 출퇴근할 때 제가 머무는 곳이 출퇴근하는 과정에 장애인을 맡기는 학교 노란 버스를 태우는 곳을 늘 지나가요 그래서 그 출근할 시간대에 어머니들이 자기보다 덩치가 큰 장애 발달 아동 친구들을 자기 자식이겠죠? 그럼 키는 애들이 다들 그 뭐랄까 신체 능력은 좋다고 하던데 키는 막 180대고 덩치도 커요 잘 먹어가지고 손을 안 잡고 가면 얘네들이 막 딴 데 가서 길을 막 건너고 이러니까 손을 꼭 붙잡고 줄 서러 오거든요 이 책을 읽는 와중에도 또 출근길에 그걸 마주했는데 어머니들은 얘가 그래도 어리면 좀 나은데 스무 살 서른 살이 되고 어른 나이가 되어도 떨어지지 않고 얘네들을 케어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사회에서 안 해주고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그리고 되게 뭐랄까 내가 이런 자식을 낳아서 약간 자기 죄책감으로 가져가게 되는 그래서 좀 내일이 아니니까 사실 그렇게 깊게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아프고 나도 뭐 할 수 없으니까 무력해지잖아요 근데 좀 다르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또 어제 마침 이렇게 하고 가는데 또 매일 마주치는 또 아버님하고 있고 조금 덩치가 굉장히 큰 약간 발달장애인 친구가 있는데 얘가 고깃집 앞에서 고기 냄새가 나니까 고기 사달라고 그 덩치 큰 애가 바닥에 앉아버린 거예요 근데 아빠가 이런 건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닌 거죠 달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을 끌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힘싸움만 하고 있는데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저 친구를 그냥 요양소에 맡기라던가 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타인으로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뱀과 같은 처지가 되는 거죠 발달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결국에 시설로 보내면 그 시설에는 자기가 똑같은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회에 나왔을 때는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들과도 어울릴 수 있고 그러니까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씩 이라도 그런데 안타까운 건 시설에 보내지 않고서는 모든 그 아이에 대한 양육의 책임을 오롯이 부모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뱀과도 조금은 닮아있는 지점이 있지 않나 이제 생각은 저도 좀 얘기를 들으면서는 저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 인생의 목표 이 두 사람은 행복한 가정 행복 대가족 가족 이런 거 너무 명확하게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지는 거 좋아요 저도 그게 중요한 사람이고 근데 원래 목표로 세웠던 거랑 중간에 수단이 혼동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뭔가 두 부부의 유대가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었는데 그게 어긋나는 시점부터 아 되게 이거 바로 잡았어야 된다 빨리 캐치를 하고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애기를 낳으면서 여기서는 다섯 번째 순서 다섯 번째까지 아무 문제 없어온 것처럼 흘려가고 있지만 사실은 첫 번째부터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부모니까 엄마니까 너는 네 역할을 해야지 이런 걸로 이제 가기 시작하면 아빠로서 내 역할 돈 벌어오는 거 저는 그냥 그런 가족에서 두 가지가 바뀌었을 때 올 수 있는 불행을 집약해서 만든 게 다섯 번째 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불행이 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마지막에서 그렇게 해리엇이 그 밴을 보면서 생각이 잠기는 장년 그거는 좀 다른 면으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해리엇이 끝까지 밴을 포기하지 않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저는 TV에 나와서 스카프를 하고 있는데 자신이 어떻게 보인지를 안다는 건가 이런 표현을 할 때 그냥 오히려 거기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성애 같은 걸 느낀 것 같아요 저도 두 분의 생각에 양쪽 다 너무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로서 제가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오히려 안에서 이렇게 말을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버렸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게 되게 공감됐어요 여기서 이분이 처음부터 바로 찾아오고 이게 아니라 처음에 남편한테 되게 고마움을 느꼈다고 얘기예요 처음에 나에게 다 얘기해 주지 않고 밴을 드디어 어딘가를 보냈다고 했을 때 그 짐을 남편이 짊어져줘서 너무 고맙고 안도감에 울었다고 막 나와요 울이 너무 사실 공감되잖아요 그것도 너무 공감되고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밴을 챙기고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버든을 자기가 다 지는 사람이지만 사실 너무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끔찍해하고 이 감정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상태인데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자기 스스로도 그걸 역할을 맡고 주변 사람도 다 나한테 그걸 기대하고 비난도 나한테 하고 그런 상황은 되게 잘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제 생각이 정리가 되는데 작가가 결국에는 앞에 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었잖아요 사실 넷째 아이에서 끝났으면 그냥 두 사람은 그냥 그렇게 잘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섯째 아이 이렇게 인생의 랜덤으로 태어난 그 다섯째 아이 벤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무너지는 삶들 이걸 과연 누가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아이의 미래는 결국에는 그냥 정해져 있는 뭐 폭력과 약탈을 일삼는 그런 미래로만 정해져 있는 것이냐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잖아요 사실 해리엇이 되게 이상한 아이라고 얘기했을 때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고 키워가는 과정에서도 누구도 사실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저는 이 작가 결국엔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런 결과를 오롯이 두 부부에게만 짊어지게 하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저는 물음을 좀 주는 엔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엄마한테만 네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마지막에 작가가 여성 작가이기도 하고 도리스 래싱도 두 번의 이혼과 또 자녀를 키워서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아마 겪었던 여러 가지 어머니에게 오는 부담이나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을 풀어서 써낸 책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덮게 됐는데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인상 깊었던 언니들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을 소개해주면서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어쨌든 앞에 얘기한 거랑 좀 살짝 끊어질 수는 있는데 벤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독백이라기보다 남편하고 주고받는 대화가 있는데 혜리엇이 잘난 척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야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행복해서 이러면서 좀 자책하는 멘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헛소리 그런 얘기하지 마마 이러고 있는데 뭐랄까 그냥 책을 덮으면서도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당연한 거 내가 얘기할 때 내가 비장애인인 게 당연하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어쩌다 다섯째 생기는 거지 늘 별 문제가 없고 당연하게 행복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좀 겸손해지게 만드는 책이 아니었나 그리고 좀 이 작가에게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이 시대에 이렇게 썼을 수 있었을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겠다 네 네 저는 제가 주로 그 구절은 벤한테 혜리엇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네가 우리를 파괴하지 못하게 할 거야 너는 나를 파괴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한테 다가오는 거는 애정을 가지고 아이니까 포기하지 못하고 이런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뭔가 그 자기가 생각했던 남편과 내 아이와 이미 만들어났던 그런 아름다운 행복을 파괴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이걸 지킬 거라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웠고 사실 파괴하지 못할 거라고 아둥바둥하면서 모든 게 다 파괴가 되잖아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책임감을 가지고 부모라면 힘든 결정도 해야 한다 무엇을 파괴하지 않고 내가 지킬 건지를 정신차를 봐야 된다 허상만 쫓지 말고 저는 혜리엇이 의사에게 하는 얘기인데 이건 정말 희한해요 네 명의 정상적이고 똑똑해 보이는 멋진 아이들을 갖다니 넌 정말 똑똑하구나 그 애들은 모두 네 덕분이야 훌륭한 일을 해냈어 혜리엇 이라고 말해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무도 이제까지 그런 말 안 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라는 혜리엇이 의사에게 던지는 얘기였는데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작가의 관점과 이 대사가 조금 어느 정도는 좀 인해 상통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긴 시간 오늘 다섯째 아이와 함께한 살롱은 어떠셨어요? 잘 또 얘기 들었는데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저는 너무 조심스러운 얘기를 너무 쉽게 얘기했나 싶은 생각도 들어와가지고 말 그대로 정말 아이를 가진 부모님이라면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네요 네 두 분 얘기로 저는 또 많은 반성을 하면서 아 좀 저렇게 생각을 깊게 하자 하면서 네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다섯째 아이를 떠올리게 하는 영화 케빈의 대하여를 가지고 올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 그 이메일 주소 독신의 살롱 골뱅이 지메일 닷컴으로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은 네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 살롱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게 있다가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